여러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아주 그냥 잘 들으시고 아주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제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은 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세상 복이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상 복은 다 좋지만은 절대로 만족을 주진 못한다 영원하지 못하다 말씀드렸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만이 받은 복인데 이 복은 아주 영원한 복이에요 한 번 받아서 중간에 취소되고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영원히 영원히 이 복은 계속되고 또 이 복은 아주 만족을 주는 완전한 복입니다 그냥 완전한 복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거 우리는 택한 받은 이 복을 받아 택한 받은 두 번째로는 이 택한 받은 백성들이 죄가 있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100%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복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그냥 딱 인쳐 주셔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냥 절대 실수함이 없이 100% 다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도 주시고 우리를 회객해도 하시고 환란시험에 와도 이기게 하시고 기어코 천국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신 이 은혜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3절 앞에 보면 찬성하리로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성부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셨나이까 내가 무엇인데 성자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택해 주셨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성령께서 나를 인쳐 주셨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총동원해 주셨나이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찬성하리로다 3절 맨 앞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하며 찬성을 했어요 10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10편 144편 3절 여호와 여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욕기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욕의 고백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그냥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택해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택자의 저주가 뭔지 알아요? 로마상에 나오죠? 그냥 죄 짓는 거 그냥 방치해도 시컨 죄져라 시컨 그러다가 지옥 가라 이게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배성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징계를 해서라도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러군요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동안 먹고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감사하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게 뭐냐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대속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 나를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증거가 도대체 뭐예요?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가 알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알아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들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원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입니다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택자들입니다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그를 안하니 성령을 안 돼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항상 계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된다 왜?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다 알게 된대요 알게 된대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크리스도의 영 이것도 성령이에요 크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 하시는지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크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3일째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크리스도의 영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다고 믿으면 돼요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 크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코림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크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크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자 첫째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이야 성령이 내게 임하셨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4등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났지만은 공통점이 뭐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와 있는 열몇 개 나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이야 여러 가지 방언이 그냥 막 터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자기가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신 분은 그 성령 임하실 때 자기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폭력하는 것 이거 다 은사예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2장 29절에 보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성령은 말씀을 하십니다 4등전 1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베드로에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성령이 이렇게 아주 그냥 명하셨다 또 4등전 13장 2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참 금식하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와요 바나바바 사우를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두들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을 안수기도 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신루기야로 갔다 성령께서 너 신루기야로 가라 하셔서 간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등전 22장 18절에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석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안 보이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실 때 또 4등전 22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원 16장 8절에 보면 책만도 하신다 책마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첫째로는 의심이 사라져요 해물이 의심을 해야 의심이 안 돼요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없다고 의심하게 되세요 못하죠 앞에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의심해요 마찬가지 성령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주 가까이에서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 의심을 아무리 해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 체험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아주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확신 아멘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아주 100%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야 이렇게 주의 영인들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교회 가는 것도 좋고 예배 시간도 좋고 노래도 이제는 세상 노래는 이상하게 찝찔하고 찬송가가 좋고 복음성이 좋고 그리고 교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교회 십자가만 봐도 아이고 왜 이렇게 반가워 십자가만 봐도 왜 이렇게 반가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십자가만 봐도 야 저기 교회가 있구나 왜 이렇게 반가워 그래서 이 세상 친구들은 멀어지고 예수민들은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 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냥 아버지 나에게 축구해 주세요 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어 드리고 싶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왜?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많은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선 내 이 말이 달라져요 이 입이 달라져요 저는 6학년 때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말이 달라졌어요 요새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 보면은 말 자체가 새끼 소리를 안 듣고는 말이 안 돼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밤낮 새끼야 이 새끼 저 새끼 그런데 제가 연습 입고 은혜 받은 다음에 아이고 욕을 안 해야 되겠다 욕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결심을 했어요 입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입이 달라져 또 이 생각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져요 이 자세 이 삶의 자세가 달라요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화가 되나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무엇보다도 성품이 달라져요 이 성품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나오는 이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점점점점점점 더 착해져요 사람이 아주 착해 옛날에는 아주 악하고 성질께나 있었는데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불의한 것 좋아하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의로워져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대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불의를 싫어해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 성품이 달라져요 그 진실이죠 진실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 우리가 이 거짓된 세상에서 정말 진실하게 사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 아주 달라져요 사람이 정직해져요 진실해져요 좀 실수하고 부족했을 때는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참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고 아주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왜? 정직하니까 진실하니까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 주니까 이 성품의 변화 이 진실해지는 거 또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이거 굉장한 변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이 사랑의 열매 옛날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았는데 확실하게 변화된 게 뭐냐 사랑이 많아 사랑이 많아 사랑이 많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그래 우와 정말 하나님도 감동 받으시고 우리도 감동 받을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저주하지 않고 우와 그야말로 이 정도 되면 성자도 성자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그냥 손해를 보았으면 백배로 보복하려고 하던 사람이 다 용서해버려 없는 것 같이 우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마태국 6장 14절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대요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회개 많이 했어도 내 죄도 하나도 용서 못 받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거짓말적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용서를 하는 것 같은데 용서 못하는 사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게 꼭 하나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죄사함 못 받으면 천국에 절대 못 가요 죄사함 받은 자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인춘받은 사람들은 다 용서하면서 살아요 그냥 아예 무조건 용서해요 무조건 이유 없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다른 사람과 싸우기를 잘했는데 아이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 화목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레서 12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함과 고륵함을 지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래요 절대로 혈기를 내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싸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는 그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해야지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싸우면 그 사람 전도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화목해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잘해줘야 감동받고 그 사람이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원 14장 21절에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너무너도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대요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가 성부 성냥 성령께서 그 철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우와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한자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아예 그 철을 그냥 내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그분이 교회 나온 지 참 오래됐는데 이상하게 변화되질 않고 점점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의 인지심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안 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지심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고린대전서 2장 14절에 보면 고린대교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 세상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 하나니 아예 성령을 받아들이진 않아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냥 성령의 은혜 받고 그냥 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거든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것들 아직도 무당끼가 안 빠졌구만 자기가 은혜를 받아보지 못하니까 내가 입에서 그런 악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아보면요 진짜 이거는 형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멘 그냥 자기가 그런 체험을 못하니까 그것을 그냥 어리석게 봐 어리석게 봐 저것들 다 미쳤구나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너무 좋을 때 정신마저 잃어버리진 마세요 그게 진짜 미친 거예요 저는 성령의 불을 받든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든지 언제나 정신이 말등말등했습니다 조금 더 흠이한 적 없어요 아주 그냥 말짱한 정신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냥 성령이 그냥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걸 그냥 제 자신이 절대로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그냥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은 절대 잃지 마세요 자 이 교회 안에 아주 점점 나쁘게 변하는 사람 있어요 요한산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 오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웃돔되기를 좋아하는 꼭 교회 안에서 자기가 회장되려고 그러고 모델라 그러고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사도 요한을 비방했대요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 쫓는도다 아이고 파워가 굉장한 사람이죠 아마 그게 장로쯤 된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이 악한 것을 범받지 말고 선한 것을 범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업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쓰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분녀를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도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왜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했던 거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철저히 회개하다가 보면 용서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걸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사람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고 아주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사람은 이 기도에 응답받은 체험이 많아 체험이 많아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돼요 체험을 아주 그냥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게 돼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봉원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영생 영생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알고 고백을 했어요 요한봉원 20장 28절에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우와 참 우리 주님이 누군지 이제 똑바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신상이나 서기관아 발사인들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크리스도라는 걸 몰랐어 몰랐어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크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바보 여러분은 예수님이 크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았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사울도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성경 박사여 그냥 철저히 말씀드려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단이라고 다 잡아 죽이려고 스테반 돌로 쳐 죽이고 그냥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메세까지 도망가 있는 성도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그 길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잖아요 사우라 사우라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지금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러 가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셨어 얼마나 구체적인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그 사도행전에 몇 군데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 종합해 보면요 와 저 뭐 이 사울의 미래를 다 말씀해 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알게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종교다원주의 이런 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어느 종교를 믿어도 되지 꼭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대 그래서 마태복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역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걸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가운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원 17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교수 22장까지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느라 아멘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들 신학박사들이 이걸 안 믿어요 진화로는 믿어요 진화로는 그건 신화다 하나님이 뭐 6일 동안에 어떻게 천지창조를 하느냐 이거는 그냥 꾸며 쓴 거다 그렇게 해버려 그냥 해버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지질 않아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 그래 이해 안 되는 건 안 믿으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안다면 빛이 쓰라 빛이 생기는 거예요 존재존중하신 분인데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그 모든 사건들이 사실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라 하시니까 잔잔해지고 오병의 기적으로 오천명 먹여도 열두 바위 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게 하시고 이거 다 신화라고 꾸며 쓴 거라고 자유주의자들은 말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아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 단을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요거 요거 다른 예수를 전하네 어이구 다른 영을 받게 하네 다른 복음을 전하네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니까 아유 그거 하나쯤이야 뭐 괜찮지 천만의 말씀 요한계시로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캐토릭처럼 10개명쯤에 두 번째 개명 빼고 그러면 안 돼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 있다고 그것도 안 돼 절대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100%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이제 그만해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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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악이 관용하고 환란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잠시도 안심하면 안 돼요 해결책이 뭐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결심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중학생이 된 다음에 은혜 받은 내가 중학생이 된 다음에 아가씨들이 둘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인사하는데 어이구 여자들이 어떻게 남자에게 저렇게 와서 저렇게 말을 하나 저는 그런 일이 처음이야 처음 여자들이야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100% 나간다 절대 빠지지 않는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한다 두 번째는 하루에 세 번씩 교회 가서 기도한다 세 번째는 성경을 날마다 날마다 많이 읽는다 그걸 지켰어요 아무리 사탄을 날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왜? 하나님 앞에 세 번씩 가서 기도하는데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여러분이 마지막 때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절까지 5절까지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